많이 넘었어요 오우야 계속 가죠 미쳤...어어어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야 날아갔어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여기서 우주로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자 여기 데드풀 모드 풀어 풀었어 자 데드풀 모드 아 저기 뭐야 아이언맨 모드 풀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기서 내려올것 같은데 어어어 데드풀 데드풀이 내려오고있어요 좋았어 야 데드풀 내려가고있어 완벽해 완벽해 가자 데드풀 가자 자 과연 자 이제 아이언맨 모드 아니야 자 이 상태로 떨어졌면 데드풀은 과연 살수 있을것인가 데드풀 정면 정면 수직으로 박습니다 어 데드포 정면 수직으로 갑니다 정면 수직으로 자 이쪽으로 좀 갈게 바다쪽으로 떨어지면 안되니까 아 저기 어 그렇지 바다가 땅으로 떨어져야되니까 가자 데드포 자아 과연 과연 데드포는 살 수 있을 것인가 에 잠깐만 이거 살짝 불안한데 이거 위치가 약간 아슬아슬 할 것 같은데 위치가 위치가 상당히 아슬아슬 할 것 같은데 일로 떨어지면 강인 것 같은데 느낌이 하하하하 거의 운석 어 지금 거의 운석이야 운석 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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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강에 떨어질 것 같거든 살짝 모드를 건드려야겠어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모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로 갑니다 어 모두가 모두가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건 엔딩이야 자 과연 마지막 장식 자 과연 데드포는 데드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모드가 말이 안 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 운명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없어요 자 자 가자 어 어 어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유튜버 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약간의 버그가 있었지만 다시 되도록 왔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완벽한 완벽한 땅이구요 자 이 상태로 내려갑니다 데드풀 과연 이 상태로 데드풀 내려갔을 때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어요 오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간다 지구야 갑시다 자 과연 데드풀은 정말 영화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내려갑니다 거의 그랑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그랑조 같아 지구가 임신한다니 무슨 소리 아니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어 데드풀이 그렇게 어 야한 내용이 많지만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걸 이걸 난자로 보면 안돼 이건 지구야 이건 어 탄생 탄생의 현장 자 과연 무사히 무사히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저 밑에 gt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데드풀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크 경치 한번 끝내줬나 진짜 진짜 이게 캐릭터나 이런거는 걔 지금 솔직히 좀 어설픈데 경치가 너무 좋아 와 몸뚱아리 무슨 반 이미 반 이미 반 이미 반 띵 됐어 지금 어 이미 몸뚱아리 반 띵 됐는데 케로베르스야 뭐야 이거 자 이제는 확실히 좀 더 잘 보이네요 확실히 더 지금 땅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어 아 그래 켄타우러스 켄타우러스 쏘리 아 그래 크으 구름보세요 자 이제는 도시가 보이네요 자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는데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 재수없으면 타이밍만 타이밍만 맞으면 불가능하진 않아 어 자 자 일단은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보시면 무적 모드는 오프되어 있습니다 무적 아니야 어 자 과연 데드풀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게 데드풀이라는 거에 체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해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 모드에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모드 설계자가 데드풀이라는 모드의 설계자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도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 이거를 계산해 넣었을지 데드풀은 근데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체력 달아요 안다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어 답니다 체력 그니까 더 실험을 해보는거야 무적이면 아예 실험을 안하는데 자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다 왔어 자 도시 안목판으로 내려갑니다 자 과연 데드풀은 사라 남을 것인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데드풀이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? 이걸.. 이걸 열린 결말이.. 이걸 열린 결말이.. 아아.. 어어어 나 체력 따랐어 어! 나 뭐야? 어? 나 살아났어! 어?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! 어? 데드풀! 어어어 어 이거 뭐야? 이게 말로만 듣던 유체이탈? 데드풀 안에 들어갈 수 없어? 영혼이탈? 이게 말로만 듣던? 일단 나 살긴 산거네 그러면? 하.. 그래.. 하.. 하.. 어떻게 이게 딱 되냐 이렇게 와 야 이 상태로 떨어졌으면은 내가 볼 때는 엉덩이 진짜 다 지금 거의 개작살나고 허벅지살 터지면서 옆에 그 골반부 있잖아 거기가 살이 되게 연하거든 살이 두껍지가 않아 거기 골반 뚫고 나왔어 골반뼈가 마무리는 마무리 셀카로 마무리합시다 어 그래야될 것 같아요 안되겠어요 어 일단은 시간을 좀 돌려두고 주변에서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방해꾼을 조금 마더버커 주변에 좀 이런 배경도 좀 있어야지 사진 찍는데 그치? 어 불타는 배경 됐어요 자 여기서 카메라를 찍읍시다 자 셀카 자 데드풀 영화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됐어 이거 이거 뭐 이거 여기 이렇게 두번째 rea 네따 maravil ways 감사합니다.